제가 이제 채찌피티플로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 넣었거든요 이제 학습을 해라 라고 하면은 인포머티브하고 아날리틱하다 이제 이 자체의 내용을 분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뇨공학 에러입니다 채찌피티 열풍의 한창인 가운데 실제로 이 채찌피티의 능력을 완전히 이렇게 다 끌어내지 못한 상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채찌피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어의 문법을 체크해 달라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보정을 해달라거나 번역을 해달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명령을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팁을 쓰면 되느냐 이 GPT 구조의 언어모델을 우리가 조금만 잘 이해하면은 이러한 방식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거거든요 요란 팁들을 몇 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팁은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글을 쓸 때에 그냥 물어보지 말고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정확하게 써주라라는 게 팁입니다 자 이렇게 특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카테고라이즈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방식 포맷을 정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채찌피티가 대답을 할 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줄글로 쭉쭉쭉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템마이즈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아이템들을 열거를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이미 질문을 할 때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텔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텔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해주겠죠 근데 이러한 방식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별다른 이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GPT 기본 방식대로 추론을 해서 내뱉는 방식이 되겠는데 요걸 이런 식으로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인텔의 역사를 300단어 이내로 이제 글자수에 대한 제약을 넣은 거죠 그리고 아웃라인만으로 표현해줘 예를 들어 이렇게 정답을 줍시다 그러면은 300단어 이하로 해서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예를 들어 글머리표로 그냥 표현해줘 인텔의 역사를 10개 이내에 글머리표로 표현해줘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10개의 키워드로만 표현해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그냥 글머리표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봐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러한 예시로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것들이 예를 들자면은 아예 그냥 표로 만들어줘 요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논설문 형태로 적어줘 기사를 통해서 적어줘 이렇게 어떠한 문장의 형태를 정의를 해줄 수도 있겠죠 또한 이런 것도 돼요 인텔 하면 생각나는 것을 예를 들어 마인드맵으로 표현해줘 요렇게 한번 접은다고 합시다 아직 마인드맵 같이 이제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지만 특정 키워드로서 이제 요약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포맷을 정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특정하라는 것의 첫 번째 팁은 바로 포맷을 정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하는 스타일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특정한 캐릭터를 지정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인텔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문 기자가 보고 리포트하는 것처럼 적어줘 이런 식으로 중단한 거죠 그냥 줄글로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자 형태의 리포트하는 형태의 거를 원하고 싶다면은 그 캐릭터를 여기 직접 써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한글 부분은 이 컨텍스트 리앙스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잘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를 정해서 써줘 하면은 그 캐릭터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해준다라는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전에 기사도 한번 떴었는데 Convert this content as Ryan Reynolds Deadpool character style 이렇게 한번 쳐보죠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하니까 조금 더 잘 되죠 So there's this company called Intel, right? 뭐 이런 식으로 하죠 Yo, we're supply all your electronic product manufacturers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학습해서 내놓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다 그게 사람 실제 고유 인물이건 아니면은 어떤 직업 직종이든 이런 거를 설정해 주면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특정 직종에 대해서 뭔가 구차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스타일을 형용서로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텔의 역사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덜 포멀하게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스코프를 특정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이 정말 중요한데 특정하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팁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여기에 넣어서 채찔피티가 일단 학습하게 해놓고 그 스타일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Learn the writing style in the below text 이런 다음에 요 내용들 제가 이제 요 채찔피티 빌로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넣었거든요 이제 학습을 해라 라고 하면은 인포머티브하고 아널리틱하다 이제 이 자체의 내용을 분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Tell me Intel's history as the writing style that I input before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래서 요러한 스타일대로 작성해다가 인포머티브하고 이제 굉장히 분석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녹여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특정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으로 말씀드렸던 특정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맷을 먼저 특정하라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을 어떤 캐릭터나 직종 아니면 이제 형용서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정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스타일을 아예 여기에 학습을 시켜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팁은 바로 모르면 일단 물어보고 파고들어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를 모른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방법을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채찔피티를 잘 모르신다 그러면 채찔피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글머리표로 나타내죠 이렇게 그냥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학습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대답을 해주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뷰를 일단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은 그럼 이 내용에서 예시를 들어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이제 리스트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시를 해달라 그리고 이 예시를 그대로 네가 계산해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놓여져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창의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기존의 구글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대로를 여기에 채팅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뭔가 좀 새로운 뷰의 의견을 말해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앵글로 봤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줘라고 이제 틈새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렇게 채집PT가 지금 학습된 내용 중에서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의견을 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정말 새로운 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 저런 방식은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보통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구성을 하려면은 POW 방식이라든가 POS 방식 이런 거 사용함에 따라서 전기료를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는데 새로운 방식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모호한 부분도 새로운 시각으로 얘기해줘라고 하면은 좀 더 창의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엑셀에서 어려운 펑션을 작성하는 걸 너에게 물어보려면은 예시를 좀 들어줘 이렇게 애초에 그냥 그 명령어를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채집PT에 그냥 바로 여기 물어보면은 여기에 대한 예시를 얘가 대답해줍니다 향후에 이제 미드전이라든가 다양한 AI 툴들이 있잖아요 그런 AI 툴들이 또 학습이 되면은 각각의 용어들을 실제로 어떠한 프롬프트를 쓰면 되지? 라고 얘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볼 필요 없이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파생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로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때는 요러한 방법들은 별로 이제 스마트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뭔가 내가 원하는 답에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이 채집PT가 대답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고 기존의 검색엔진에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포맷도 그렇고 대답하는 방식도 그렇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국한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 말하는 스타일까지도 학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해놓고 대답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좀 더 창의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예시를 드려달라던가 예시대로 해줘 라고 부탁을 한다라던가 마지막으로 실제 내가 어떻게 너한테 물어보면 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채집PT를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도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열심히 사용해보고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